... 자 우리 닦지 만들어볼까? 네~! 비싼 장난감 사줘봐야 몇 번 놀고 그만이더라구요 둘러보면 오히려, 집 안에 장난감 재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재료 하나를 보여주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새로운 놀이법을 스스로 찾곤 해요 이걸로 장난감 만들어볼까? 네! 다 만들었다! 마음에 들지? 아빠? 이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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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만들고 놀다보면 주말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게임기 없이도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